미중 갈등 이후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 중국이 밀려나면서 타이완은 점유율이 2배 올랐으나 한국은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8년과 2022년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 내 주요 국가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타이완의 점유율은 9.5%에서 19.2%로 9.7%포인트 상승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. 한국은 10.8%에서 1.8%포인트 오르며 12.6%의 점유율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. 2018년은 한국이 타이완보다 우위에 있었지만 미중 갈등 이후 순위가 뒤바뀐 겁니다. 베트남은 4년 사이 점유율이 4배 가까이 오르며 9.8%를 기록한 반면 중국은 2018년 30.2%에서 11.7%로 떨어지며 4위로 밀렸습니다.